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 목표에 대한 집념과 노력을 꺾어버린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못지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의 꼬리표를 붙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한 날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의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고 잊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 보다는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사악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징벌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신호를 잘 지키게 되며 험하게 운전을 하는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험하게 하게 된다. 사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꽃에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하다. 공간 피로에 휩쓸리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랜 세월을 만나온 친구들이라 해도 사회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져 공통 대화거리가 적어진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도 나이가 나인 만큼 사람 대하는 게 조심스럽다. 딱히 알고 집단적으로 뭉치는 지인은 많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말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가 맹세할 때 굳이 무르려 하지 말라. 그가 수모를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는 다가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사고 오히려 하지 않는 이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가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릴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유대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돈을 넣는 지갑이고 둘째는 술을 마시는 자리며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술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요점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경우에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요령 좋은 인간과 현명한 인간의 차이는 현명한 인간이라면 난관에 절대 빠지지 않으며 요령 좋은 인간은 난관을 잘 헤쳐나온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결점만을 염려하는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알아채지 못한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기까지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데 나흘이 걸린다.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당연히 1년을 소비해야 한다. 천성이 좋지 않은 인간은 이웃 사람이 수입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낭비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두려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 먹은 대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남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찾아내어 그것을 북돋아 주어라. 배움엔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서슴없이 물어볼 수 있는 습관을 들여라. 교사 혼자 짓거려서는 안 된다. 만일 학생들이 말없이 듣고만 있다면 많은 앵무새를 길러내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 주고받는 의견이 분분하면 할수록 교육의 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몸보다 머리쓰기를 가르쳐라.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그럼 인생에서 독이 되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등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독이 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뜻은 없어. 죄송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또는 짧지만 죄송합니다. 나쁜 뜻은 없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쑥스럽고 미안한 미소를 덧붙입니다. 상대방이 민망해 할까봐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나빴던 감정이 한순간에 녹으며 미안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상대방을 오해했던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한 소린데 그걸 오해하고 상대방은 좋은 마음 이었는데 바보같이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냐 속은 좁아가지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반응을 하시나요? 길거리에서 모르고 부딪히거나 지하철이 흔들려 앞사람 발을 밟았을 때 바로 죄송합니다. 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순간 상황은 정리되고 조용해집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도 바로 이런 효과를 노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쁜 뜻은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막말은 시원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보복도 차단해버리니 상당히 유용한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 또 다른 이유로 귀찮아서 했을 수도 있다고 책은 귀띔해 줍니다. 그까짓 걸 가지고 화를 내 너도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귀찮으니까 내가 사과는 하고 넘어갈게 라며 상처와 함께 인격까지 부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말로 이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하며 의구심을 가졌지만 진작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있었는지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경직된 표정으로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다음에는 친근한 표정으로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낼까 걱정 했는데 미소를 띠며 괜찮다고 하니 만만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새치 혀를 조심하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만큼 말이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부르는 말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화를 부르는 말이라고 결정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의 감정으로 결정 나는 것입니다. 말을 내뱉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이나 험한 말만 화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자뿐만 아니라 서민 사이에서도 가볍게 던진 상처 주는 말이 생각지 못한 크기로 커져 큰 화가 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반격에 재반격할 말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걸로 화를 내지 뭘로 내 경우가 없는 사람이 한심 한 거지 이런 말을 하게 만든 사람이 한심 한 거지 너나 신경 쓰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훈계해 이런 걸 해결해야 세상을 살아가지 어딜 그런 말로 빠져나가려고 물론 이 표현들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인간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거칠지만 좋은 사람 말은 거칠지만 좋은 사람 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라고 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좋은 사람 이란 인식 받으려 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밀어붙이는 사람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은 거칠지만 좋은 사람 이란 것을 빌미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거친 말투를 말하는 것이 서툴러 서라고 합리화 하기도 합니다. 서툰 말과 상처 주는 말은 다릅니다. 상처 주는 말은 충분히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툴 다는 것은 핑계 뿐 입니다. 자신의 말투를 고치려 는 의지가 없다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어떤 해법 찾아야 합니다. 거리감 없는 말투를 쓰는 사람에게도 거칠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용한 대처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기부터 상대방의 행동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렇지 못 했더라도 그냥 참지 마시고 기분 나쁜 점을 전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워 주저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를 감내하는 것이 더 싫지 않을까요?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과 꼭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어 힘들다면 부드럽게 요청해보고 그래도 힘들다면 자기 힘으로 독립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 육체적 금전적인 모든 면에서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상대방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